일단 너무나도 좋은 결과에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 또 스윙 퀴즈로 제가 관객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거에 너무 기뻐요 또 여태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영화를 볼 생각에 설레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네네 앨범 천만 장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누적 판매 천만 장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는 제가 어떤 기록이라기보다 진짜 너무나도 좋은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 진짜 그 열정으로 똘똘 뭉친 진짜 열정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그 결과에도 너무 좋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세혜 형이 상모돌리기를 하실 거고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영화 안에서 탭댄스를 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탭댄스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진짜 박혜준 씨 그럼 저도 오빠 옆에서 탭댄스를 추면서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자리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 스윙키즈 12월 19일 날 개봉합니다 진짜 가슴 뛰는 신이 넘치고 흥이 넘치는 그런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영화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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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 rerep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